이거 진짜 지옥이야 지옥 근데 차파리 길이 이것보다 더 길면 얼마나 길대는 거예요? 네? 3시간이요? 네 이거는 2시간이래 1시간 차이 근데요 아빠 왜 저기 호랑이 속은 효계소처럼 왜 효계소 이름이 죄다 동물이냐? 일부러 그랬나? 진짜 신축하려고 장난 아닌데 빡셔봐 그래? 근데 뭐가 빡세다는 거임? 줄이 길어서 줄 찍어봐 저쪽으로 와서 줄이 얼마나 긴지 한번 찍어봐 줄이 얼마나 긴지 한번 찍어봐 줄이 얼마나 긴지 한번 찍어봐 잘 모르겠지만 정민아 이래 2시간쯤 걸릴 듯 끝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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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